강서구가 구민이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22년 마을 공동체 통합 공모사업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통합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익을 실천하고 코로나19로 심화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은 크게 공익적 가치형, 사회 문제 해결형, 마을 케어로 나뉘며 30개 사업에 모두 8,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생활 기반인 3명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모임이나 단체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상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022년 마을 공동체 통합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